오늘은 남부통일기원합시매배의 남부통일과 또 세계평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생동안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로지 남부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전세계를 몸바쳐 투입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아까 비디오도 보셨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이십니다 이 양이분의 일생의 삶을 이 시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일생동안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남부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해오셨는지 우리 양이분의 삶과 그 업적 그리고 오늘 남부통일에 대한 비전을 잠시나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누구실까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애국자다 또 종교 지도자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다 또 일부에서는 또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에 갈리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 이분을 한마디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짧게 이 양이분이 일생동안 살아오신 업적 그리고 그분이 슬퍼하시고 온 인류가 가야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양이분이 살아오신 그런 실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한 인물로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모두가 다 칭송하고 존경하고 있는 위대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뒤늦게 알아보았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전 세계 올해 양육대주에서 양이분이 펼쳐나오신 평화와 통일의 운동에 감동받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분의 업적을 일부분 소개할 텐데요 몇 날 며칠을 소개해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경의적인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시고 또 들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산주의의 종원을 가져오신 양이분이다 첫 번째 그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있죠 그러나 정말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이 정도까지 약화시키고 힘을 못 서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물론 우리 남북한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 공산주의의 위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억의 인류를 전쟁과 빈곤과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영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낱 동물보다도 못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상세계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 그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문선명 총재님과 하나차 총재 양이분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여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목표로 삼고 이 평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세력을 확산하는 공산주의의 세력을 저지하고 이 땅의 공산주의의 그 세계를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 오셨습니다 통일교회가 돈이 많다 소문이 났지만 이 모든 자금들은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부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아낌없이 투입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1970년대 전세계는 공산주의의 세력으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3분의 2가 공산화되고 있었던 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세계 정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한 번 먹고 사는 데 바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물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더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있지만 마음은 아파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소련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상황 아무도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전시대라고 불렸죠 이 막강한 소련제국과 또 자유우방국각을 대표하는 미국의 양대의 진영이 서로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었던 냉전시대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뭔가요? 바로 핵무기 아닙니까? 이 핵의 무서움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미국은 이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가 2100여 개 소련에는 56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소련을 건드릴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소련이 전 세계에 가장 가공할 그런 군함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칫 3차 대전이 언제 발발할 수도 모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 이 전 세계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핵무기의 위력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인지원자폭단 두 방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런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핵무기보다도 지금 러시아는 20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방 터지면 한 나라가 멀살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이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와 전쟁이 일어날 때 유럽이 우크라니아를 협조하고 무기를 지원하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로 유럽을 20초 내에 타격을 해서 공격하겠다 이런 위협적인 말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영국이 발끈해가지고 90초면 모초코바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정말 이거는 핵과 핵의 전쟁이에요 잘못 보탄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상황이 대결이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를 말하는 것이죠 소련의 최고 지도자 브레저넷프 세계장이 5년 이내에 세계를 즉화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막강한 근안이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미국도 힘을 못 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자유우방국가를 지켜줘야 할 미국 다른 나라는 뭐 힘도 없죠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를 지켜줘야 할 미국의 지도자 이 대통령이 아쉽게도 미국 자국주의에 자국주의만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 패전함으로써 미국에서도 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을 처수시키겠다 이런 선거 공략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년 통치할 이 기간에 전 세계 중남미 또 많은 약한 나라들이 10여 개 국가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마음대로 탱크를 몰고 그 나라를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또 용공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미국의 그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4년을 대통령을 하고 이제 재선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미 카트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년 동안에도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고 있었는데 또 4년을 더 연장한다면 미국까지도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는 한마디로 공산주의에 그냥 물들어 버릴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위 1순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해 버린다면 이미 그 당시 미군이 소련의 사주를 얻고 또다시 제2의 6.25를 일으킬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0년대는요 북한은 그냥 기회만 되면 남침하려고 다 준비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미국만 없으면 우리 남한의 군사력 가지고는 북한을 대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정말 70년대는요 정말 우리 북한이 또 하나의 남침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까지 철수해 버리면 그대로 밀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염려하시는 분 바로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은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신 것이죠 1971년도 미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우리 통일교회가 얼마나 있을 것일까요? 미국에 우리 통일교회 기반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속대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얼마나 미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전도를 하고 우리의 기반을 만들겠습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는 동양, 한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미국에 건너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미국을 붙잡아서 세계가 공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 백만 믿고 미국에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서 3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기반을 닦아서 미국의 큰 대회를 세계를 승사시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지금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미국의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미국 뉴욕에 있는 큰 실내 체육관들이 3만 명이 들어가는 이 체육관을 빌리고 대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 코웃음을 쳤어요 동양 사람이 이 큰 미국 사람도 연설하면은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3만 명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놓고 강연회를 한다 말이냐 몇백 명 오는지 보자 몇백 명 오는지 그런데 이 대회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양키 스타디움이라고는 미국에 큰 야구장 5만 명이 들어가는 야구장을 빌려서 대회를 하시고 또 3개월 후에는 워싱턴 모니멘트 광장을 빌려가지고 또 엄청난 대회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회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세 가지 대회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인데요 우리 문섬의 총재님 양이분께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위대한 도전 또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로 씌웠던 이 세 가지 대회 이것을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3분짜리로 줄이고 줄였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륨을 좀 높여주세요 보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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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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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짧습니다마는 정말 아직도 앞으로도 이 기록을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회를 승리하시고 미국 국회의원 국회에서 우리 문총재님을 직접 초청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또 연설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설명 총재님,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미국 제4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문총재님이 양이분이셨습니다. 미국 사람이야 전세계 사람이야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의 운명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은 정말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했겠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흰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얼마나 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재선을 합니다.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탁배나 실수가 없는 한. 그 당시 공화당 후보는 레이건 후보였습니다. 나이가 70이고 또 영화 배우 출신이고 별로 인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도 한참 뒤졌어요. 정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문총재님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중면으로 도전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 몇 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총재님은 그 당시 박보이 보좌관을 레이건 선거 캠퍼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대통령으로서 당신을 이미 결정하셨다. 자신 있게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후보가 깜짝 놀랐죠. 어리둥절하니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강력한 성공 보수주의자인 당신을 하나님에 세워서 전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문총재님께 이미 개시를 보내주셨다. 지금은 당신에게 천운이 달려있다고 문총재님은 이미 개시를 받았다. 자신 있게 싸워라. 그 이야기를 듣고 레이건 후보가 힘이 났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도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 뒤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총재님이 미국에 건너가셔서 주간지 신문을 하나 경영했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신문이지만 뉴욕, 뉴스월드시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이 신문의 사장인 박보이 사장을 불러서 내일 아침에 이 신문에 대서특빌로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승리한다고 신문에 내라 보도를 지시를 내립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보도죠.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하면 몰라도 파격적으로 이긴다고 보도를 내라. 그러니까 신문사 직원들이, 이사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신문 망합니다. 그러나 문총재님이 만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신문에 어느 정도 크게 낼 것이냐 하니까 크게 대문짝하게 내야죠. 그렇게 내어라. 이거는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문총재님이 지시하셨어요. 승조의 신문이 될 각오하고 문총재님 지시에 따라서 레이건, 랜더슬라이드, 파격적, 압도적 레이건이 이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자그만하게 예언이라고 적어놨고. 그렇게 신문을 발행합니다. 새벽 일치 투표도 하기 전에 새벽 일치 이 신문을 레이건 선거 캠프에 보냈어요. 전국에 보냈습니다. 레이건 후보가 이 신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내가 오늘 파격적으로 이긴다고 보도하는 신문, 유일한 신문.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기자회견하는 이 사진 커트 한 커트입니다. 기자들은 새로운 뉴스를 좋아하죠. 이 뉴스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치부터. 이야, 이색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동료되기 시작합니다. 투표도 안 했는데 벌써 레이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단 말이냐. 미국에는 시차가 있잖아요. 동서쪽으로. 저쪽에는 이미 레이건이 앞서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마지막 기표소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누구를 찍을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과는 레이건 후보가 92% 1%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박수 하나 치고 끝나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 또 우리 문총대님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3차 전쟁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한마디로. 미국의 전 선거구를 휩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박보이 보좌관이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국을 순회할 때 제가 몇 번 직접 강의를 들었거든요. 지금 연계 가셨습니다마는 박보이 회장님이 그분이 이런 강의 가운데 이런 강의 내용을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결과가 이 뉴스월더씨가 애견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맞아 떨어졌어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애견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전국의 수많은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이제 취지하러 전화로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신문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 맞출 수 있었느냐고 도대체 몇 십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느냐고 그렇게 정확한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알게 모르게 수십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인터뷰를 했던 결과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박보이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딱 한 사람에게만 설문조사를 했어. 그분이 누구요? 누굴까요? 우리 문섭현 총재님 한 분에게만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문총재님은 또 어떻게 알아 맞출 수 있었어? 또 질문을 하니까 문총재님도 한 분에게만 물어봤답니다.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여쭤봤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연기 선이 있어서 전화가 한 라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전화로 여쭤봤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소 했답니다. 재미없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에피소드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화재죠. 화재. 아무튼 문총재님의 이 전략이 이렇게 맞아떨어졌죠. 이건 당선 후에 문총재님께 감사의 인사 스신을 보낸 것만 봐도 확실한 겁니다. 본인은 기하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복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중악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기하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표하며 도널더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 우리 한 분 더 박수 보내주실까요? 아까 식전 영상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레이건 이 대통령은 8년 동안 밀접하게 우리 문총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또 우리 행사 때마다 축사도 보내주고 우리 문총재님이 제시하는 그런 방향에 정말 같이 동조하고 협조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8년 재임 기간 동안 가장 협격한 공로 지금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최고의 업적으로 손꼽없는 그 업적이 SDI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핵미사일 요격 방어시스템 즉 핵우산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소련이 이 막강한 핵무기를 미국에 터뜨리고 세계 각국에 터뜨린다면 만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이 미국에서 세계를 보호해야 된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당신을 세운 것이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핵무기로부터 세계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소련에서 핵무기가 쏠 때마다 미국이 아예 그것을 그대로 폭격을 시키는 아주 최첨단 인공위성이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서 성인을 안 해주고 미국의 자경 언론들이 이걸 반대하는 기사를 연일 쓰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돈을 따내야 되니까 국회로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시고 문총재님이 또 하나의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일간지 미국의 수도며 세계의 정치 1번지 워싱턴에 일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신문이 어디 구멍가게입니까? 신문 하나 만들려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립니다. 배후에 큰 돈 있는 재벌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문을 운영하려면. 신문은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신문사는. 언론사는 돈 되는 거.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워싱턴에 내가 일간지 신문을 만들겠다. 그 당시에 워싱턴에 많은 신문사가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작용신문. 이게 워낙 힘이 강해서 다 도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큰 워싱턴에 일간지로서 워싱턴 포스트만 남한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문사가 다 망했는데도. 그것도 언론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종교 지도자가. 그래, 그 당시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 종교 지도자가. 미국에서 일간지를 만들겠다. 미국의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거는 보나 마나 6개월도 안 가서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돈만 퍼붓고 망할 거야. 그렇게 애견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망해버려야 되겠죠. 그런 애견대로라면. 신문사는 몇 년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문총재님이 빨리 두 달 만에 신문사를 만들어라. 이러면 두 달 만에 신문사 가능해요. 가게 하나 차리는데도 몇 달을 걸릴 텐데요. 그런데 이미 폐간한 신문사를 인수해서 박보희 회장이 그냥 급하게 정말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58일 만에 신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이 공산주의 해방을 위해서 만드는 신문이에요. 이 신문. 이 신문이 통일교회의 선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교세 확장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신문을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었을까요? 문총재님은 통일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계를 살려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메시야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특사로 오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투자하고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이 그분의 필승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워싱턴 타임즈 문총재님이 직접 사인한 첫 번째 창간원인데요. 공산주의 타드와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망할 줄 알았던 이 신문이 지금 벌써 몇 년이죠? 벌써 30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미국에 1700여 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4대 1간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8년 동안 가장 애독자가 되어졌고 레이건 신무실에는 수십 개의 신문이 깔려있죠. 유일하게 워싱턴 타임즈만 4실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신문부터 보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 사설을 보고 여기서 또 제시하는 방향을 참고를 해서 정책을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미국의 모든 신문사들이 있지만 이 워싱턴 타임즈는 지금도 미국의 정치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신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모르긴 해도 몇 조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몇 조 원.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아줄까요? 전 세계의 우리 통일교인들이 특히 우리 일본의 우리 통일교인들이 피 땀 어딘 피눈물 나는 그런 헌금으로 이 신문사가 운영되고 전 세계 공산주의를 타도하는데 그런 밑받침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라도 공산주의를 없앨 수만 있다면 문총재님은 그 이상도 투자할 각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1917년 보세빗기 혁명으로 시작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의 절반을 휩쓸면서 인류 앞에 저질러 온 잔악무도한 만행과 죄악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악마의 철학이요 그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저 북녘에서는 2천만의 혈육 동포들이 괴수 공산주의의 재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구대천의 원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통일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이 효성과 신념으로 격퇴시켜야 할 격퇴야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물론 통일교인들은 성공전선의 최일선에 부른받은 하나님의 투사요 하나님 대 사탄의 싸움의 선봉대장이요 기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력에만 어시해서는 공산주의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굳은 신념은 무력이나 원자탄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굳건한 성공의식과 신념을 가진 용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워싱턴 타임즈가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여론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 설명하면 정말 시간이 긴데요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의회가 성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의 여론을 이끌어서 드디어 레이건 대통령이 에스리아의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은 무산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도 유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채택되고 이제 이것이 개발되고 이것이 인공위성으로 쏘아졌기 때문에 소련은 더 이상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쏘봤자 오히려 미국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자국으로 그 파편이 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련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소련은 더 이상 핵무기로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공산당이 무너지는 시점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 놓았듯이 영국의 대처 수상마저도 와싱턴 타임즈가 없었더라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문총재님은 공산주의의 최고 지도자 우드머리 고르바 첩부를 만나기 위해서 적군으로, 적심장부로 들어가셨습니다. 모서커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 성공주의자가 공산주의의 그 아성으로 직접 그 소굴로 들어가신 것이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래서 고르바 첩부와 만나서 단판을 지었던 것입니다. 고르바 첩부가 어떻게 만나 주어요?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전현직 대통령급 30여 명 언론인들 천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모서커바로. 안 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르바 첩부를 만났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르바 첩부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개혁하려 한다면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주의 우드머리에게 소련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해야 소련이 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르바 첩부 대통령이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선지자의 이 권고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방에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신 뜻대로 내가 한번 따라 보겠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르바 첩부 대통령이 소련에 70년 동안 지켜왔던 공산주의를 해체시키고 소련 연방을 해체시키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열 몇 개국 우크라니에서 그렇지만 카자하셨다는 우세 베끼셨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 첩부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정말 고르바 첩부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고르바 첩부 대통령이 예천에게 대통령을 물려주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바짝 긴장했겠죠. 어디로 오는 거야? 청와대에서 초청도 안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문총대님의 저택 공간 그 당시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짓기 전이었으니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금 뭐 대통령 또 지무신 그 저택에 있는 곳인데요 공간이 한남동 그곳에 있는 우리 문총대님의 자택을 공간을 직접 방문해서 환담을 했습니다. 문총대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오 이런 감사의 인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총대님이 고르바 첩부를 반가이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문총대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미국의 대통령도 문총대님 한 배 꼼짝 못하고 고르바 첩부 공산주의 대통령도 자신에서 문총대님을 찾아오게 만들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다 문총대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냐 그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남부통일의 길을 열어주신 문성명 하나자 총재 양이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일 목적도 우리의 소원 통일이죠.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남북한 7천만 우리 아까 7500만 중악한 통계는 모르지만 지금 7천만 또는 7500만 남한은 지금 5천만 명 북한에는 인구 통계가 안 잡혀요 2천만 명이다 2천5백만 명이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7천만 7500만 민족의 수건 우리의 소원 통일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누가 과연 남북통일과 전쟁 방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세계를 바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나라에도 할 수 없어요 나라에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남북한에 꽉 막혀가지고 한밤짝도 지금 남북한의 이 대결 상황을 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명언이 달린 이 남북통일 문제 바로 이것은 세계 문제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지 이러면 일찍이 평화운동 통일운동 남북통일을 위해서 일해오셨습니다 준비해오셨습니다 1968년도에 국제성공연합을 창찬하시고 전국적인 반공개몽 강렬회를 전개하셨고 전국 각 도시를 수리하면서 성공 글귀대를 전개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조총년이 활기를 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공산화되면 큰 나는 겁니다 일본의 성공연합 기반을 닦는 것이 무엇보다도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성공운동 아시아 성공대회 세계반공대회 종교의 지도자가 교회를 전도하는 일을 제치났고 이렇게 성공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걸 저지하고 북한이 남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1975년 그 당시 여의도 지금은 빌딩슈버로 바뀌어졌지만 그때는 들판뿐이었죠 저 뒤에 국회의사당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전 세계 60개국에서 온 우리 통일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해서 120만 명의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통일교에 선전하니까 들으러 오세요 이 말하기 위해서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는데 이 북한의 남침을 전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세계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땅에 왔다 코컨 눈파란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호기심 반 군금 반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여기서 문총지님은 외쳤죠 대한민국의 수호를 결의하는 자리였고 적화 야욕을 꺾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회까지도 개최하셨고요 문총지님의 말씀은 또 이때 이 대회 때 하신 말씀의 일부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군 성조 이후 가전풍상을 겪으면서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단일 민족의 거증기와 전통을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삐약겼던 우리에게 파리로 강격의 해방을 갖다 주신 하나님 6.25 동란때 울남같이 망하수밖에 없었던 한국을 16개국을 동원하여 수호하신 하나님 동해불류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해방 이후 줄곧 이 애국가를 불러왔습니다 알고보면 이 애국가는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는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야만이 이룩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외에도 지금까지 남부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산하시고 남부통일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잠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모아놓고 남부통일운동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김일석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드디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만 열면 북한 타도해야 된다 김일성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성공주의자를 어떻게 북한 김일성 주석이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아이러니하죠 그 비밀은 여기서 다 밝힐 수가 없지만 아무튼 북한의 초청장을 받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북한은 초청장을 보내놨고 들어오자마자 총살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수많은 적군파를 일본과 미국에 보내가지고 문총재님이 강련하시는 거장소에 들어가서 권총을 들어가서 저격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발각되었거든요 미국 경찰에서 발각을 했어요 보스톤에 있는 우리 문총재님의 저택에 폭탄을 장치해놨고 문총재님이 들어오시는 날을 맞추어서 폭탄을 장치했는데 사전에 발견을 해서 치웠어요 이런 문총재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만큼 소련과 북한이 문총재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겠다 제발로 북한에는 들어갔다 하면 끝나는 거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했습니다 김일성과 단판을 짓기 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무슨 단판입니까 전쟁 일으키지 마라 남북한 통일하자는 단판 아닙니까 무모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셨죠 비디오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북한 의사당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남북통일 할 수 없다고 탁자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미 권총을 빼낼 뻔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배포가 크고 배짱이 크면 북한에 와서 나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다니 당장 죽여버려 할 수 있는 김일성 이었지만 자기도 깜짝 놀랬다 지금까지 이런 배폭하고 대단한 양반 처음 봤다 내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을 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이 문총장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자마자 끌어안아버렸어요 북한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 절대로 손잡는 악수 외에는 어떤 액션도 취하면 안 된다 다른 액션을 취하는 순간 권총으로 죽인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외국의 정상인들이 오더라도 절대 다른 몸에 손대지 마라 이야 그런데 문총장님이 끌어안아버렸어요 김일성 주석도 엉겨끼리 같이 손이 왔지만 그리고 손을 꽉 잡고 사진을 찍고 이런 참 놀랍죠 김일성 주석이 더 놀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짧은 회담 시간에 김일성 주석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우리 어영제 맺자 어영제 어제의 원수가 어영제를 맺었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형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동무 자기 아버지이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 문총 대림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작은 아버지 문총재 김일성 주석이 한 7살이나 많아요 문총재보다 어영제 맺었으니까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 동무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은 뿅 가버립니다 자기들이 신천업도 받드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고 어영제가 되었던 분은 동급이에요 동급 김일성 주석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일화 스토리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평화자동차 김일성 주석과 회담해가지고 8개항 사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평화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평화센터를 건립하고 보통강을 세워주고 또 남북한 이제 문화교류가 70년 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서 이제 어렴이 높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북한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때 감동받았습니까 테레비에 생중계할 때 다 눈물 흘렸어요 북한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의 들겨부려는 동료를 부르고 민요를 부를 때 감동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남북한은 역시 한 핏줄이구나 한 나라구나 왜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야 그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 하나가 되었다 어른들만 남았다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넣었을 정도 이것을 문충재님이 해냈으면 겁니다 또 청년 학생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민족의 동질감 윗놀이하고 줄다리기 하고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남북한은 왜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1천만 이상 가족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들의 외시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겁니다 빨리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단된 민족을 후순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하나 되면 그야말로 세계의 슈퍼코리아 1등 국가가 된다는 이거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미 그런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만 되면 이제 뭐 세계 빅 빅투 빅서리에 샀는데요 누가 한국하고 손잡고 세계 빅투가 될 것인가 미국과 한국이냐 러시아와 한국이냐 중국과 한국이냐 이런 이야기를 점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남북통일만 되면 남북통일만 되면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에 왔지만 종교를 넘어서서 애국종교입니다 평화종교예요 1절마다 여러분 가능한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문충전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도 갈등과 테러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의 상둥이 빌던 게 한순간에 테러에 의해서 4천명이 그 자리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언제 평화로운 세상이 올까요 지구성 도처에서 발신 가고 있는 전쟁과 갈등 탈레반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사흘이 멀다 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어요 길거리 가다가 쇼핑하다가 식사하다가 얼마나 불안의 나라가 되고 말아서 이런 비참한 나라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향과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체없이 떠나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이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그냥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난민들 유럽으로 난민 끌없이 난민들의 이웃 나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큰 도시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나라의 일이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모되시는 하나님 부모예요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피 흘리는 전쟁, 갈등, 테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도 전쟁이 1년 몇 개월이죠? 1년 거의 8개월 7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7개월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화 이 시절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평화입니다 영어로 피스라고 그러죠 평화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은 하나자 총재님은 일평생 평화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문총재님의 자세전 제목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세계인으로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 자세전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지는 세상의 문제인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 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도를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였습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신 서문이었습니다 평화대사들을 위촉하고 세계평화정상회의 종교 지루자들을 하나로 규합해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대행진을 개최하게 하시고 또 평화의 지름길 전 세계 천의 손가락들을 합동결혼을 해서 평화의 가정을 만들고 평화의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한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과거의 원수 국가끼리 부부가 되게 해서 세계평화의 앞장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이런 합동결혼식을 지금도 매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같이 가서 정말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문 총재님이 1954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짧은 기간에 이런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가져오신 철학과 사상과 새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 진리를 들으면 누구나 감동받고 인격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 총재님의 그 가르침과 그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과거에 충신 열사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충무공 이수신처럼 우리 문 총재님도 억울한 무함과 박해를 받아서 여섯 번의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아무런 죄 없이 여섯 번의 감옥 이미 감옥에서 생사를 넘길 수 있는 고문을 당했던 당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일제시대 미국에까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무릅서고 정말 세계의 지도자들이 문 총재님의 이 뜻을 알고 동참하고 문 총재님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 양희 분께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린 장면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10년 전에 11년 전에 93세로 우리 문 총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안타깝게도 더 오래 사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연계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조문을 왔죠 바로 이곳 세락으로 이게서 13일장을 했거든요 어제처럼 선명합니다마는 그분이 남겨신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만화책자 그분을 평가한 돌아가신 이후에 진정한 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평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참 이런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별이 졌다고 말하곤 했죠 연이라고 하는 책자 또 mbc 4에서도 다큐멘터리로 15분 이상 문 총재님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자 총재님 우리 문 총재님은 연계가셨지만 이제 통계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리다우신 하나자 총재님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변함없이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곱고 아름다우신 하나자 총재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 평화상을 제정하면서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지로자들에게 노벨상 노벨평화상에 버금가는 상을 수여하고 계세요 이념하다무시 다 수상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방규문 총장도 받았어요 훈센 캄버리아 총리도 받았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셔서 여성의 몸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국회의원연합을 창설하고 세계 국회의원연합을 창설하고 다양한 활동을 문 총재님이 안계시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일본 미국 정말 놀랍죠 이게 우리 교회가 닦아 놓은 기반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우리 하나자 총재님께서 변함없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세계적인 활동을 펼쳐 나오고 계십니다 테너스님 연계가시는데 이분도 이런 예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오래지 않아 한반도의 국원이 융성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동방에서 빛이 나고 불교 유교 힌두교 등 종교 사상이 기초가 되어 서양까지 살리는 군능의 지도자와 왕도 정치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오신 나라 에너지가 단단히 뭉쳐져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에요 정말 우리는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때로는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한민족은 5, 7년 동안 또 그 이상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나라입니다 이제 통일만 된다면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천원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주역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문명이 출현한 나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고향이라고 우리 문충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다 한국을 누구든지 집어삼키면 배탈이 나서 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통일교회를 준비 삼고 우리 가정연합이지만 통일교회를 준다고 세계적인 모든 우리 교회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작전을 수행하는 군왕과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공산주의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시력과 사탄과 싸우는데 여러분 자그마한 유람선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놀러다니는 유람선 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우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군함이 필요한 것이죠 군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철저한 철저히 무장된 안보정신을 가진 군함 성공사상 성공단체 성공활동 성공지도자 세계적인 조직 또 누구보다도 북한을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 통일에 대한 열망과 신념 일정 비전을 가진 종교 그런 지도자 그런 단체만이 공산주의와 대적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군함과 같은 것이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통일운동이고 통일단체입니다 박수는 보내주십시오 세계 속에 응비하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위대한 평화통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